크림 프로젤amię 준비 당연히 찾는 중 2007년 정답 맞아요 힐링 배터리 정열 김영웅 맞아요 지혁이 형, 민호 형, 승헌 선배 김영웅 승헌 승헌 김기찬 유지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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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 내 코 내 코 20년도 아닌거 85년 네? 85년 우승했어? 여기 봄있어 85년생이었네요 내가 85년생인데 딱 내가 3승의 운명이었네 프루피사 테스트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컨텐츠는 나은 수빈인 배터리 이거 안했나요? 예, 영웅이 차 없잖아요 맞아요 영웅이 차 없어요 차 빨리 협찬 좀 해주세요 뭐하세요 지금 영웅이 차 봐야지 맞춰봐 제 7년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거 안했지 않아요? 맞아요 영웅이 차가 없잖아 맞아요 오수환 선배님 민호영 지혁이 형 야 이거 누구야? 김스찬 맞아요 다 맞추셨어요 짜쓰 2번 맞아요 2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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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이거 다 맞춰야 돼요? 네 지혁이 형 민호 선배 소환 선배 네 왜 누구지? 지혁이 형 지혁이 형 맞아요 맞죠? 네 감사합니다 수춘 상태 있어요? 수춘 상태 있어요? 어? 지금까지 어 뭐야? 추가됐어요 추가됐어요 아 로고 순서대로 네 3번 마지막 네 흘러볼 바닥 흘러볼 바닥 바로 뒤 벽에 정답 네 뭐야 아 나 이미 틀렸네 이거라고 먼저 이거 먼저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다 알아가나 네 정답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저요. 네 맞아요. 민호요. 네. 승환이 형. 누구세요? 네. 지찬이? 어 맞아요. 민호 안 했잖아요? 네. 다 보내고 있어요. 라. 가. 다. 나. 네. 1번. 1번. 저거 첫번째만 모르겠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제7년? 어 맞아요. 지혁이 형. 지찬이 형? 네. 민호 형. 승환이 형. 네. 맞히는 사람. 전 우선 찬양. 4번? 아 네. 2번. 아니에요. 이거 맞히는 사람 있어요? 안 보고? 안 보고 맞히는 사람은 없어요. 그렇죠. 잘 안 맞혀볼게요. 맞히는 사람은 맞히셨어요. 가랑 나이 보시면 별의 기술과 차이가 납니다. 선수는 없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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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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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대 삼성은 아이언즈의 구단 로고를 친구대로 배열하시면 되세요. 오. 3번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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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라가 제일 처음이지. 왜 이런 거 없어? 우리가 제일 처음 라. 가. 다. 아. 3번. 맞아요. 정답이에요. 다음은 우승 엠블럼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세요. 이거 안 보여? 이거 안 보여? 이거 안 보여? 3번, 4번? 3번 아니면 4번인데? 3번. 3번. 근데 이거 꼴죠? 4번? 오. 맞아요. 4번. 맞아요. 정답이에요. 8번. 자 trespass. 세번째 문제? 2번, 2번. 오. 2번이에요. 3주교에서 하지 않았던 콘텐츠를 골라 주시면 되세요. 상태부를 아직 잘 못 과는데요. 4번 денег. 저 travaille는 한 scares 한번? 오케이 알 up. 고. 아 이거는 강민... 맞아요 강민호네 강민호 강민호 일단 강민호 강민호 오승아 김지천 김지천 맞아요 아 어렵다 진짜 안 돼요? 네 맞아요 흥밥이에요